최근 보도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신 적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이런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시행합니다. 이번 견인 시행은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도나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 통행을 위협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면 즉시 견인 조치되며 일반 보도에서는 주민이 불편 민원을 신고한 경우 킥보드 업체에 3시간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 조치사항이 없으면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료는 한 대당 4만 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추가됩니다. 기타 이번 견인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이번 견인 시행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공단 견인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공단 견인 시행으로 보면